8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아끼세요. 2번. 가방을 맡기세요. 3번. 끈으로 묶으세요. 4번. 냄새를 맡으세요. 82번 문제입니다. 1번. 같이 갔어요. 2번. 꽃이 없어요. 3번. 가치가 없어요. 4번. 기차가 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1번. 빌려주세요. 2번. 그려주세요. 3번. 가르쳐주세요. 4번. 기다려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를 만들어요. 2번. 김치를 먹었어요. 3번. 김치가 맛없어요. 4번.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1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2번. 도서관에 가겠어요. 3번. 게시판에 크게 써요. 4번. 다섯 시에 켜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86번 문제입니다. 1번. 친구가 자요. 2번. 오늘 샀어요. 3번. 초를 꽂아요. 4번. 돈을 찾아요. 87번 문제입니다. 1번. 목이 부었어요. 2번. 몸이 부었어요. 3번. 목이 잡았어요. 4번. 발이 추웠어요. 88번 문제입니다. 1번. 불을 껐어요. 2번. 물을 끓어요. 3번. 줄을 끊어요. 4번. 물을 따라요. 89번 문제입니다. 1번. 받아주세요. 2번. 바꿔주세요. 3번. 비켜주세요. 4번. 빌려주세요. 90번 문제입니다. 1번. 받아주세요. 1번. 밖이 없어요. 2번. 방이 없어요. 3번. 밭이 없어요. 4번. 밥이 없어요. 91번 문제입니다. 1번. 밖에서 일해요. 2번. 밖에서 일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4번. 바깥에 있어요. 92번 문제입니다. 1번. 내가 봅니다. 2번. 배가 갑니다. 2번. 배를 탑니다. 3번. 배가 갑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1번. 비가 갑니다. 1번. 비자를 받아요. 1번. 비자를 받아요. 2번. 피자를 먹어요. 3번. 이자를 받아요. 4번. 비자를 받아요. 4번. 비서를 만나요. 94번 문제입니다. 1번. 백화점에 갑니다. 2번. 부모님을 봅니다. 3번. 비빔밥을 팝니다. 4번. 비행기를 탑니다. 95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가 있어요. 2번. 사자가 있어요. 3번. 선거가 있어요. 4번. 상자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2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사람들이 갔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번. 사전을 찾아요. 2번. 사진을 찍어요. 3번. 자신을 믿어요. 4번. 제 손을 잡아요. 98번 문제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1번. 손을 씻으세요. 2번. 신을 씻으세요. 3번. 짐을 씻으세요. 4번. 문을 닫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4번. 계산이 맞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2번.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치마를 입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가 웃습니다. 1번. 아이가 웃습니다. 2번. 아이가 없습니다. 3번. 아이가 있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번. 안에 계세요. 2번. 안으로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4번.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1번. 이렇게 해요? 2번. 어디에 가요? 3번. 어떻게 가요? 4번. 앞으로 가요? 105번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을 지었습니다. 2번. 얼굴을 닦았습니다. 3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4번. 월급을 받았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번. 음식을 만들어요. 2번. 음식이 맛있어요. 3번. 의자에 앉으세요. 4번. 음악을 안 들어요. 10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이 딱딱합니다. 1번. 이 옷이 딱딱합니다. 2번. 이 옷이 따뜻합니다. 3번. 이 옷이 따갑습니다. 4번. 이 옷이 두껍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109번 문제입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2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3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4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2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4번. 집 살 돈을 벌었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1번. 조금 먹는데요. 2번. 가끔 오는데요. 3번. 지금 없는데요. 4번. 자주 읽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1번. 지하실이 깜깜해요. 2번. 지하철이 깨끗해요. 3번. 가을철이 되었어요. 4번. 지하철이 가까워요. 114번 문제입니다. 1번. 창문이 닫혔어요. 2번. 충분히 마셨어요. 3번. 주문이 밀렸어요. 4번. 직원이 닫혔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잡니다. 2번. 집에서 씁니다. 3번. 집에서 삽니다. 4번.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가 가까워요. 2번. 찌개가 뜨거워요. 3번. 친구가 뛰어가요. 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1번. 찬물 있나요? 2번. 기침이 나요. 3번. 콧물이 나요. 4번. 고장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1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2번. 편지를 보셨습니다. 3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4번. 편지를 쓰셨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2번.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3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4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에 갑니다. 2번. 학교에 갑니다. 3번. 고향에 갑니다. 4번. 관광을 합니다. 121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22번 문제입니다. 목공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123번 문제입니다.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124번 문제입니다. 고향에서는 뭐 했어요? 1번. 신발 공장에 다녔습니다. 2번. 형제들하고만 살았습니다. 3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4번. 이 일은 처음 해봤습니다. 125번 문제입니다.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1번. 내일 만나. 2번. 늦게 와서 미안해. 3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4번.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 126번 문제입니다. 벌써 12시네. 다들 점심 먹으러 가지? 1번. 잘 먹겠습니다. 2번. 네, 알겠습니다. 3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4번.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127번 문제입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번. 용접 일은 처음입니다. 2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28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일해요? 1번. 굴 양식장에서 일해요. 2번. 밤부터 새벽까지 일해요. 3번. 가족들하고 같이 일해요. 4번. 휴일도 없이 매일 일해요. 129번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1번. 매일 8시간 일합니다. 2번. 잔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3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합니다. 4번. 오늘은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130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1번. 용접을 할 수 있어요. 2번.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131번 문제입니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132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133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번. 창고에 넣어놔. 2번. 전선이 너무 두꺼워. 3번. 스무 박스쯤 남았을 거야. 4번. 10미터 정도만 가지고 와. 134번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1번. 세 박스 정도만 갖다 놔. 2번. 안전모하고 장화 챙겨가. 3번.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해. 4번.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135번 문제입니다. 다친 데는 어떻습니까? 1번.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 2번. 안전모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번.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 4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136번 문제입니다. 한 봉지에 얼마만큼 담을까요? 1번. 녹근으로 잘 묶으세요. 2번. 4kg씩 담으세요. 3번. 봉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4번. 이 녹근을 박스에 담으세요. 137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떤 것을 따야 합니까? 1번. 이건 아직 덜 익었네요. 2번. 빨갛게 익은 걸 따세요. 3번. 과일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4번. 딸기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에요. 138번 문제입니다. 오늘 출하량은 얼마나 되겠나? 1번. 조금 전에 차에 실었습니다. 2번. 크기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3번. 어제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4번. 한 시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139번 문제입니다. 이 굴박스요. 어떻게 쌓을까요? 1번. 위로 쭉 쌓으세요. 2번. 이렇게 쌓으면 될까요? 3번. 굴박스 좀 빌려주세요. 4번. 굴박스를 가지고 올까요? 140번 문제입니다. 누가 반장님이세요? 1번. 나중에 다시 올게요. 2번. 반장님이 찾으셨어요. 3번.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4번. 오늘은 반장님도 일찍 가실 거예요. 141번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뭐 하러 왔습니까? 1번. 세 달 전에 왔습니다. 2번.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3번. 고향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요. 4번. 전에도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142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계류장 청소 안 했나? 계류장이 엉망이던데. 1번. 장화 좀 빌려주세요. 2번. 계류장에 있을 거예요. 3번. 제가 지금 청소할게요. 4번. 안전모를 꼭 써야 해요. 143번 문제입니다. 사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번. 20분 정도 가야 돼요. 2번. 한 100포대쯤 더 있어요. 3번. 얼마짜리인지 물어볼게요. 4번. 100kg짜리로 주세요. 144번 문제입니다. 쇠 지레 좀 가지고 와. 1번. 금방 갖다 드릴게요. 2번. 얼마만큼 드릴까요? 3번. 이따가 주셔도 돼요. 4번.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145번 문제입니다.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1번. 920g입니다. 2번. 지금 줄자가 없습니다. 3번. 전에도 무게를 달아 봤습니다. 146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이게 말씀하신 끌개 맞아요? 1번. 아니, 내가 할게. 2번. 아니, 그건 끌개지. 3번. 그래, 빨리 갔다 와. 4번. 그래, 얼른 이리 줘. 147번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안전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번. 빨리 갈아 신으십시오. 2번. 얼른 쓰고 오겠습니다. 3번. 제가 빌려 드리겠습니다. 4번.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14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1번. 안전화를 신고 올게요. 2번. 오늘은 내가 빌려 줄게요. 3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이에요. 4번. 그물하고 통발을 손질하세요. 149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번. 다리를 다쳤어요. 2번. 머리가 아팠어요. 3번.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4번. 절단기를 갖고 왔어요. 150번 문제입니다. 딸기는 어떻게 선별할까요? 1번. 이쪽 것부터 땄어요. 2번.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3번. 1kg씩 포장하세요. 4번. 덜 익은 것은 따지 않았어요. 151번 문제입니다. 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 1번.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2번. 얼른 가서 찾아올게요. 3번. 여기 신나 가지고 왔어요. 4번. 신나는 저기에 많이 있어요. 152번 문제입니다. 이 사료 포대 좀 창고에 갖다 놔. 1번. 전부 갖다 놓을까요? 2번. 사료 좀 갖다 주세요. 3번. 사료가 어디에 있어요? 4번. 포대가 창고 안에 없어요. 153번 문제입니다. 통발 정리 누가 했어? 1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리가 끝난 후에는 뭘 할까요? 3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4번. 제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54번 문제입니다. 출고증의 바코드 번호는 모두 확인했습니까? 1번. 출고증 좀 보여주세요. 2번. 언제 상품을 출고할까요? 3번. 바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4번. 깜빡했어요. 지금 확인할게요. 155번 문제입니다. 축사에서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1번. 위생복을 입고 가세요. 2번. 지각을 자주 하면 안 돼요. 3번.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일하세요. 4번. 사료를 주거나 분류를 처리하면 돼요. 156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1번. 내가 좀 도와주지. 2번. 아까 고쳐줬는데. 3번. 손수레 좀 빌려줘. 4번. 여기도 써야 되는데. 157번 문제입니다. 일이 아직 남았나? 1번. 다음에서 내리세요. 2번. 30분쯤 걸렸어요. 3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4번. 여기에서는 안 멀어요. 158번 문제입니다. 이 절단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1번. 아니요. 잘 쓸 수 있어요. 2번. 네. 조임님한테 물어볼게요. 3번. 아니요. 절단기가 여기 없어요. 4번. 네. 전에도 몇 번 사용해 봤어요. 159번 문제입니다. 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 1번. 아니. 수리할 거야. 2번. 아니. 고장이 났어. 3번. 응. 이제는 괜찮아. 4번. 응. 아직 못 고쳤어. 160번 문제입니다. 합판 두께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1번. 안전하게 만들게요. 2번. 합판이 더 필요해요. 3번. 훨씬 무거워야 돼요. 4번. 너무 얇은 것 같아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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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